한글 학교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남가주 한국학원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퇴 수습에 돌입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학원 파업이라는 최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가 합의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이사회에는 박형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사회는 박형만 이사장의 자격을 인정하고 박성수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기인은 LA총용사관 교육영사 최하영 당연직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총무와 재무이사 선출은 다음번 정기이사회로 미뤄졌지만 일부 현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졌습니다. LA총용사관과 한인 커뮤니티 측이 제시한 신임이사 3명의 인준도 이뤄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신 남가주 한국학원 측이 제시한 신미경 교육감의 이사회 참석권은 의결권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배석이 수락됐습니다. 앞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운영권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가을학기 수업이 전면 중단됐고 이사회와 교장단 간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사회 측은 교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 학원 수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는 우선 한글학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후에는 윌셔 사립학교 재건박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정부 측에 분규단체 해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부의 지원금은 현재 30%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분규단체가 해지될 경우 지원금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차세대 교육의 앞장서는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한국학원이 되도록 우리 11명의 이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달려갈 예정입니다. 이사회 11명 중 절반 이상이 LA 총영사관과 한인 커뮤니티 추천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 측 이사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는 언제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주자인 레리 엘더 후보가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셸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도 오늘 참석해 레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토크라디오 진행자이자 저명 농객인 공화당 레리 엘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엘더 후보는 9월 14일 개빈 유썸 주지사는 자리를 떠날 것이라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엘더 후보는 유썸 주지사의 실패한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와 노숙자 급증,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중소기업이 3분의 1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더 후보는 한인 사회를 위해 아시안 등 소수계의 유시대학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높아진 범죄율을 낮추고 아시안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엘더 주지사 후보는 40여 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엘더 후보는 개빈 유썸 주지사 리콜 찬반은 50대 50으로 유썸 주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51%가 필요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셀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엘더 후보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소개하며 공식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엘더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지만 경제를 살리는 주지사를 돕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한인들에게 한인상공회의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개빈 유썸 주지사 소환 찬성이 50%를 넘지 못하면 유썸 주지사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찬성이 50.01%만 돼도 유썸 주지사가 빠진 40여 명의 후보 중 1위가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7월 중순 이후 여러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환 반대가 51%, 소환 찬성이 45.4%로 유썸 주지사는 아슬아슬한 50% 이상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개빈 유썸 주지사 소환 투표가 2주 후로 예정됐고 이미 사전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메리 엘더라는 강력한 차기 주지사 후보가 떠오르면서 각각 지지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부터 LAC가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매우 느리게 지급됐던 지원금 수령도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대료 추가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52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긴급 구호 기금에서 마련됐습니다. LAC의 경우 이 중 9억 5천만 달러를 배정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간소득 80% 이하인 LA 거주민으로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실직했거나 가구 수입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신청은 이민신문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12달까지 체납된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체납이 우려되는 세입자들 역시 12개월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시정부가 제공하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한 대기자들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추가 신청 접수는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지급되고 있는 잔여 세금 크레딧을 보다 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비용단체 코드4아메리카는 오늘 백악관과 연방 재무부의 협조를 받아 잔여 세금 크레딧 신청과 관련한 온라인 모바일 사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잔여 세금 크레딧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는데 특히 개인 사유로 올해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들에게 간단한 세금 보고 신청도 돕습니다. 또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을 아직 전액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이곳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맞춤형 문답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경기부양금과 잔여 세금 환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도 수록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3차 경기부양한 미국 구조계획 법안 통과에 따라 잔여 세금 크레딧을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5살 이하 자녀 1명당 매월 300달러, 6살부터 17살 사이 자녀 1명당 매월 250달러를 자동 지급하고 있는데 자격이 됨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비율이 전체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조사하던 팜데일 쉐리프 경관이 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1명의 용의자를 끄집어내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주먹질을 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끄집어낸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5명의 경관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용의자는 내려간 바지도 채워 입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맙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팜데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6명이 달려들어 18차례의 주먹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사무엘 레이에스는 오늘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법원은 경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3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며 만약 무력 사용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을 당한 용의자의 변호인은 체포를 위해 구타를 하는 경찰을 커뮤니티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텍사스주에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보류 중인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국내 50개지 가운데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주들이 임신 22주에서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텍사스 주법은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때가 지난 이후의 낙태를 금지시킨 겁니다. 또 법안은 6주가 지난 이후 중절 수술이 가능한 예외 사항도 거의 두지 않고 있으며 6주 이후 낙태 시술하는 의료진이나 조력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앞서 낙태금지법은 지난 5월 19일 의회를 거쳐 그릭 에버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낙태 옹호단체들이 연방대법원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청원을 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경 미시시피주 정부가 제기한 임신중절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난 1973년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로데웨이드 판결이 난 이후 48년 만인데 6대 3으로 보수위인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8명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미터 집계에 따르면 어제 국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는 4,014만 4천여 명을 기록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여 명이 더 늘어 4,031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3월 13일 이후 1년 5개월 일수로는 537일 만입니다. 3억 3천 3백여만 명인 국내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8.3명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전체 누적 확진자 수 5천만 명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시행도 확정된 상황이라 향후 누적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남성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가짜 백신 카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범죄로 기소된 15명 중 약 절반이 메나튼 형사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CBS 방송은 메나튼 검찰이 뉴저지 주 린드헬스트에 사는 31세의 자즈민 클리퍼드와 27세의 나대아지아 발클리를 위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 250장의 위조 예방접종 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로 클리닉에서 일하는 발클린은 클리퍼드를 도와 함께 일하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것처럼 뉴욕주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데이터페이스에 입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카드를 구입한 13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클리퍼드는 지난 5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짜 백신 카드를 광고하고 한 개당 약 200달러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250달러를 더 주면 구입자의 이름을 뉴욕주 백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 주었습니다. 메나튼 지방검사 사이 벤스 주니어는 가짜 예방접종 카드를 만들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공공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는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0명의 사기꾼들이 개인 전용 앱 등을 통해 가짜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FBI는 최근 테네시주에서 중국에서 만든 3,000여 개의 가짜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 카드는 한 개당 최고 1,500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민족학교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5만 달러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족학교는 타이 커뮤니티 개발센터와 함께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5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 30명인데 이들 모두 팬데믹 사태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체류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족학교는 이들에게 1,600에서 1,900달러를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은 민족학교와 타이 커뮤니티 개발센터가 캘리포니아 이민자 회복 자금에서 할당받은 기금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